오늘은 신학의 뜻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존재를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바 개시를 통해서 어떻게 이 우주가 만들어졌고 또 어떻게 인간과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으며 인간계에 죄가 들어오게 되는 과정과 죄로 말미암은 타락 그 결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독생자의 몸에서 죄없이 태어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 세상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속죄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상의 종말 종말에 관해서 심판 이러한 교리적인 체계를 세운 것을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 되는 교리를 성경을 기초로 해서 찾아내고 디스커버 체계화하고 시스테마이즈 그리고 쉽게 나타낸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찾아내고 조직화하고 이것을 제시하는 학문이 신학입니다 어려운 말로 신학이 뭐냐 얘기한다면 기독교 신앙의 이성적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학은 이성적이어야 합니다 정상적인 이상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진리가 신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들과 대화하실 때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덜의 꽃을 보라 누가 먹이시며 누가 옷을 입히시는가 하나님이 주장하시지 않냐 아주 평범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상생활에서 그들이 고기를 잡는 일 그리고 씨를 뿌리는 일 또 여자들이 밀가루 반죽을 하는 일 이렇게 아주 쉽고 또 일상생활에서 늘 경험하는 일들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처럼 신학은 이성 평범한 이해력만 있는 사람이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쉬운 학문인데 중세를 거쳐오면서 성경을 벗어난 철학적인 논의가 들어오고 또 어려운 말로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원래 쉬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신학이 어려운 걸로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신학은 평범하고 또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학문인데 이 신학은 성경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가 읽어보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어느 부분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기독교 교리적인 진리를 잘 모아서 이것을 체계화시키고 또 조직화하는 일 이게 필요합니다 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주석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 진리를 잘 종합해서 체계화시키고 또 알기 쉽게 설명한 이런 것이 신학이고 또 신학의 사명입니다 루터가 말한 대로 성경은 성경이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묵상하고 또 성경을 잘 이해하게 되면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성경을 기초로 하는 신학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연구하다 보면 알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교리는 발전해 왔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자기의 의견들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고 또 교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연구한다고 하면 성경을 이해하는 일에 훨씬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만 읽다가 보면 어떤 경우에는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냐 만일 그렇다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몇 분이나 되는 거냐 이런 문제에서 마음속에 참 혼란을 일으킬 때가 없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셨다고 했는데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인간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만일 인간이라고 하면 삼위일체 교리에 문제가 생기고 육신을 입었지만 그것은 신성에 흡수돼서 하나님이 실 뿐이다 신성만 남아있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속죄의 제물로서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서의 자격에 참 흠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단적인 주장들 예수님의 신성은 없이 육신만 되셨다든가 또는 육신일 뿐이지 하나님은 아니시라고 하는 이러한 극단적인 이단의 주장에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잘 이해해야 되고 성경을 기초로 해서 흩어져 있는 교리와 진리들을 잘 체계화하고 조직화한 이 신학을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문제 기독론이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신앙고백을 하는 사도신경에도 보면 성령에 대해서는 간단히 한 문장으로 나옵니다 성령을 미싸우며 라고밖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은 어떤 분이냐 성령은 파워 에너지 그런 거냐 성령이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논쟁이 일어나므로 성령의 인격성과 또 신성이 확립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례 논쟁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가 세례의 방식이라든지 또 세례는 누구에게 주어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교회는 논쟁을 통해서 정통교리를 확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확립된 교리를 할지라도 주장하는 학자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성례의 해석과 성례 집행 방법에 따라서 세례를 물속에 담가서 하는 것이냐 물을 뿌려야 되는 것이냐 로마 카타곰에 가보면 초대교의 신자들이 로마 박해를 피해서 땅속에 지하 동굴 속에서 살았어요 거기에 보면 죽어있는 사람들을 그 벽에다가 묶고 칠을 해놨어요 그 벽화에 세례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데 조개껍질에 물을 담아서 붓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를 손가락으로 물을 찍어서 머리에 바르는 거냐 카타곰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물을 머리에다 붓는 거냐 아니면 물속에 담가야 되는 거냐 이런 세례의 방법에 대해서도 주장하는 교파가 다를 수가 있어요 또 세례의 형식에 대해서도 다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구원과 직접 관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파에 따라서 주장하는 신학적인 체계가 다르고 성례 집행하는 방법이 다를 수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반목하고 또 서로 분열할 이유는 없습니다 어느 학자의 주장이라든지 어느 교파의 성경 해석이나 또는 그 성례 집행 교회 운영 방법에 따라서 장로 제도로 운영하는 장로 교회가 있는가 그러면 회중 전체의 의견으로 결의하는 회중 교회, 침례 교회 같은 것이 있고 또는 감독들에 의해서 되고 있는 감리 교회 등등 교파별로 교회 운영의 방법이 다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신학 체계에 갈래가 있을 뿐이지 그것을 비판하고 자기 것만 옳다고 주장하는 점에는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학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우리와 약간 견해를 달리하는 다른 교파의 신학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존중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성경을 벗어난 잘못된 주장을 할 때에 우리가 비판적인 능력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단을 참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 이단적인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반박함은 물론 성경 진리의 올바른 점들을 인식하고 옹호하고 또 효과 있게 전파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얻게 되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물론 평신도로 할지라도 신학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는데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말로 교의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도그마틱스라고도 얘기하고 도그마틱 세얼러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조직신학은 교의학과 거의 비슷하지만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나 하면 조직신학은 하나님의 개시인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기초로 하는 학문이라면 교의학은 성경을 기초로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교회가 무엇을 믿어왔는가 하는 신조 크리드 그리고 이 신조에 표현되고 있는 교리를 체계화하는 일에 중점을 두는 학문 이것을 바로 교의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조 또는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가 있고 합법적인 교회 집단이 공적으로 채택한 신앙의 본체입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문제가 있을 때에 325년 니키아에서 모인 최초의 교회 회의에서 니키아 신경을 결정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신성이 있으신 분이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셔서 완전한 인간이시고 따라서 그분에게는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신 신인 양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니키아 신조가 채택이 됩니다 이렇게 그 신조에 나타나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하는 것이 바로 교의학입니다 니키아 신조 말고도 장로교회에서 많이 표준으로 삼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같은 것도 일종의 교리 고백 신조 또는 신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초로 해서 교회가 선포한 교리적인 명제들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는 신학적인 표현 이게 바로 교의학입니다 따라서 교의학은 조직신학의 한 분야로서 또는 조직신학과 거의 비슷한 학문 분야로 인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학을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은 성경 자체만으로도 족하지만 거기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조직화, 체교화시키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학이 필요하고 또 신학적인 해석에 따라서 교파별로 믿고 따르는 바가 다르지만 그것은 신앙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또 서로 존중하는 이러한 입장이 필요할 것이고 신학을 공부함으로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구원의 길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함으로 올바른 신학을 체계화하고 또 신학을 기초로 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면 물론 거짓된 주장, 이단적인 주장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대처하고 그들을 반박하면 물론 진리와 성경을 옹호하고 또 바른 신앙을 전파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갖추게 되기 때문에 신학을 공부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